강풍에 뿌리채 뽑힌 나무들이 도로를 덮치며 현장은 마치 재난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사이클론은 화요일 서부 워싱턴주 해안에 상륙해 수요일 밤까지도 그 위력을 멈추지 않아 폭탄 사이클론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형성된 이 거대한 사이클론은 해안을 강타하며 나무를 뽑아내고 전선을 쓰러뜨리는 등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킹카운티에서는 메트로 버스 위로 나무가 쓰러지며 차량 상단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다행히도 사고 당시 버스 안에는 승객이 없었고 운전자 역시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쓰러진 나무가 차량을 관통하며 위험천만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한 여성은 워싱턴주 리누드 노숙자 캠프에서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사망했으며 워싱턴주 벨뷰에서는 65세의 또 다른 여성이 샤워를 하던 중 집에 나무가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래스카 페어뱅크스의 국립기상청 수석기상학자인 제이슨 아슨마허는 폭탄 사이클론은 흔하게 발생하지만 이번 사이클론처럼 남쪽에서 형성돼 빠르게 강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희귀한 케이스라고 설명했습니다. 폭풍의 위력은 전력망을 강타하며 워싱턴주에서만 34만 9천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애틀에서는 2006년 이후 최악의 정전 사태로 기록됐고 인접한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도 7만 명이 넘는 주민이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이클론은 수요일 저녁에 약해졌지만 공기 중에 물기를 가득 실은 강한 습기 흐름이 캘리포니아 북부와 오리건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요일까지 최대 16인치 약 40c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